영등포구가 8월 영등포 쓰다전빵의 운영시간을 단축합니다. 영등포 쓰다전빵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시작했습니다. 종량제 봉투 한 장과 교환이 가능한 재활용품은 투명 페트병 30개, 폐건전지 10개 등 지정된 기준에 따라 교환이 가능합니다. 쓰다전빵은 영등포구 17개동 58곳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운영되지만 여름 무더위 기간 야외 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로 단축해 운영됩니다.